반갑습니다. What's up? 이거 나와도 돼? 그럼요. 아, 네. You're married, man! You're married! 너 이제 뭐 할 거야, 지금 와서? 형, 형 생각해야죠. 아, 왜 이래? 패션 사진 보기. 형, 그래도 우리 언제 결혼해요? 아직 한국에서... 아, 그런가? 그러지 않아? 어, 아직 아닐 거야. 우리 형들 동네라서 해야죠. 롱, 롱 미쳤나? 롱 아일랜드. 롱 아일랜드. 예스. We're here. 너무 오랜만에 갔을 때 느껴져요. 여기 생각 엄청 많이 하니까. 아, 너 쇼미 듣네. 엄마가 스트레스 받았어. 엄마가 왜 스트레스 받았어? 오빠한테. 아니, 또... 상처받고 막... In half of a mile, left turn. 예스. 예스. 방송할 때 이거 받은 거 미국에 부모님 드린다고 내가... 아아... 아아... 그래서 한국에... 우와아... 이거 멋있다. 여기가 이제... 우와... 컴물. 이거 아빠 거. 오, 땡큐. 이거 목걸. 열어보세요. 어머. Oh my god. 뭐야.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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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왜.. 왜, 왜 울려? 왜 울어. 여보. 어, 어, 어... 엄마 너무 울어서 못 찍겠다. 해kl 저 다음 거rek consequently многие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비싼 선물을 드린 적도 없고 제가 잘 못 해 드린 거야 늘 마음에 걸려서 되게 죄송스러운 거지 막 아 내가 얼마나 너무 늦게 이렇게 좀 드렸나 싶은 거 그러니까 쇼미 세븐이 아니라 한 식스나 파이브 때 나왔어야지 세븐 때 나와가지고 너무 늦었잖아 파이브 때 갔으면 또 아 좋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때 그 시계 가게에서 그랬어 이거는 남자 여자 이제 그 세트라고 그래서 남자 거는 보통 사이즈 여자 거는 살짝 작았어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도 이런 사이즈 차시는구나 나중에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제 뭐 전화하다가 어머 주연아 근데 시계 너무 예쁜데 이게 아 눈이 나빠서 이제 잘 안 보인다 아이 좀 작다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바꿔드렸어요? 한국 오시면 큰 걸로 바꿔드릴게요 다음에 오셨을 때 같이 이제 모시고 가서 바꿔드렸지 근데 부모님도 아마 다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아휴 뭘 바꿔서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아니야 그냥 바꿔도 안 돼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가가지고 주연아 나는 저 사이즈 좋다 이렇게 하시고 아 부모님 다 같이 아시는 세탁소? 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아예 문 닫으셨어 다 철거 폐업? 폐업이 아니라 그냥 그 계약이 이제 끝나신 거야 거기를 리스트하신 그 계약이 끝나신 거야 한 15년 하셨어 연장 더 안 하시고? 더 하시면 안 되지 너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그만 일단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지 네 롱아일랜드 헌팅턴이라는 곳인데 별의별 사람들 다 오고 손님들 막 잉크 같은 거 다 묻혀 놔놓고 나중에 가지러 갈 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 니네 때문에 이거 생긴 거라고 막 우기거나 그래서 막 돈 물어내라고 막 억지로 하거나 옷 맡긴 적이 없는데 막 내 곳 어디 있냐고 화내고 무작정 화내거나 별의별 사람 진짜 막 고생하셨어 그래서 영어도 잘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로 나랑 동생 먹여 살리신 거지 대학..형 대학교까지 그치 그리고 나도 그래서 이제 방학에 와 있으면은 가끔씩 나가서 도와드리고 어 진짜 거기는 진짜 추억이 많아 여기는 저희 매니저 최준훈 안녕하세요 여긴 압구정 로데오 여기로 오세요 내 오늘 가르마 오데오 내가 입은 옷 색깔 마치 오레오 집에서 누구예요? 혼자 그렇게 아... 인플루언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 왜 홀리는 지금 웬만한 인플루언서들만큼 팔로우가 많은데 PPL이 안 들어가요 이거 노린 거래요? 노린 건 아닌데 그냥 매번 사진 올릴때마다 해시태그 PPL 환영을 이렇게 하거든? 형이 이제 래퍼 되기 전에 직업이 많았잖아요 뭔데? 형? 프로그래머 치위생사 맞나? 치위생사는 아니고 치과 어시스턴트 저 노래가 쿠쿠라는 노래인데 밥통 사촌동생이 형 굶지 말고 집에서 밥 먹어 해가지고 원룸사 할 때 선물 줬는데 한 번도 안 썼거든 왜냐면 그 내용이 그거야 내가 집에서 밥 지어 먹을 여유가 없다 그냥 나 지금 더 일해야 되고 더 노래 만들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된다 쿠쿠 사용법 아직도 모른다 이런 거야 이제는 아세요? 지금도 몰라 난 사실 근데 쿠쿠 안 쓰잖아요 지금 맞죠? 얘는 햇반 드시잖아요 야 대화를 이어나가야 돼 아 지금 이거 촬영이잖아 지훈아 지훈아 아이 하 I've been tossing turning up all night I've been tossing turning up all night 나도 왠지 이혼 잘 몰라 생각이 많은지 내가 고픈 건지 I don't know 어찌 됐던 간에 I'm all right I am all right I am all right 한순간에 밖에 질러 질러 그 후로 발걸음은 볕지 다른 길로 내게 가끔 위로가 필요해서 난 기도로 빌어보곤 했지 I've been making sure that 전엔 자주 하던 설거지 요샌 바쁘다고 못하지 근데 그게 차라리 나 나 아직 갈 길이 많아 밖에서 김밥으로 떼울게 천 원치 음악은 계속 좋아했어 음악은 중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피아노도 하고 밴드 보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밴드도 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했지 생소폰 불고 밴드 보였다 그러다가 이제 힙합에 빠져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비트 만들고 랩하고 막 응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못하니까 랩을 어떻게 해 미국에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 막 진짜 세빠지게 막 아침부터 나가지고 저녁까지 막 빨래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 음악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진짜 안 되잖아 하 그래서 이제 치과 진로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나한테는 좀 너무 안 맞으니까 너무 불행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막 아 오늘 또 이 하루를 견뎌해야 되네 약간 그 의구심이 요만큼 남잖아 인생에 내가 만약에 이거 음악에 100% 안 뛰어들어 보고 세월이 지나서 아저씨가 되고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면 그거를 항상 후회하기 싫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저 2년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2년동안 내가 뭐 이도저도 아니면 다 접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회사 다니면서 후회 없이 살겠다 네 무작정 아 그래서 진짜 왔을 때는 원룸 어떻게 그 구로디지털 단지 원룸 진짜 쫄하는 거 진짜 겨우겨워 보여가지고 스케줄 진짜 하나 그때 뭐 스케줄 뭐가 있나 달력도 다 비어있으니까 내가 막 래퍼들 연락해가지고 어 혹시 뭐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미국에서 음악하러 왔는데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근데 또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머리를 썼던 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게 뭐냐면 내가 고프로를 사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뭐 CK를 처음으로 만났어 아니면 뭐 래퍼 김효은 그때 그리고 뭐 DPR 라이브 DPR이 아니었을 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그거 갖고 다닌 거야 뭐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음악 작업실 가서 음악 같이 듣고 이런 거를 담았어 그래서 1분짜리로 짝짝짝 만들어가지고 내 인스타 피드에 막 올리고 그랬었어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게 시작한 거야 얘가 누군데 다른 래퍼들이랑 이렇게 다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음악을 들어보자 이게 된 거지 오 I don't like doing what I'm told I get better results when I'm doing things I enjoy The moment the joy stops Is the moment my mind and body stop 아 이거 앞에다가 하는 거지? 네 앞에다가 이제 간치 싸인이라서 네 근데 여기에 하원이랑 형 이제 두 명만 돼서 너무 짧지 않은데 음 하이 미지 컴플레이션 앨범 많이 사주세요 와아 와아 아니 사무실에 뭐 한 30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눈이 이렇게 왔어? 대박이다 와 눈 진짜 많이 온다 오랜만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DVD를 빌렸네 너가 좋아하던 장르의 보이는 대로 한 두께 집어들은 채 근데 이제 DVD 지금 가끔씩 DVD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이 내 DVD라는 노래 들으면 아 이 아저씨 뭐야 막 DVD 언제 쪼꼬 생각할까봐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되나 노래를 어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왓챠 이런 걸 다 넷플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어 난 이 DVD 노래를 엄청 좋아해 왜요? 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무 고스란히 들어있어서 들으면 지금도 들으면 좀 좀 축 처지고 이렇게 좀 슬퍼진다 그러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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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게 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그냥 만들었어요 관계가 끝맺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바로 한 이틀 삼일 안으로 그 관계가 이제 끝맺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메시지 이런 메시지 진짜 많이 와 막 형 저 래퍼가 꿈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온단 말이에요 고프로 고프로 사라고 고프로 링크 이렇게 올려가지고 뭘 고민하냐는 거야 뭘 해야 되겠어 당신이 정말로 이게 정말 원하는 거면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음악 더 듣고 써보고 뱉어보고 녹음하고 왜냐면 나는 진짜 나는 그랬거든 나는 이거 아니면 나 진짜 돌아가서 다시 회사 다녀야 되니까 진짜 이거 밖에 없으니까 엄청 간절했던 게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들은 더 배고파 더 간절해 그리고 더 쓸쓸해 가사들이 왜? 왜? 지금은 그러면 약간 좀 풍족풍족하지 왜? 지금은 요새는 이제 막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있잖아 모든 예술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타 ear 또 다른 분이 후회는 견해자 마지막 공간에 아무것도 제 이상의 정치 또 다른 분이 polit К 이 만족한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삶을 다행히 손 엎드려 잡으도록 하겠습니다